안녕하세요 홍산드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BHC에서 핫후라이드를 시켜 먹었는데 배달 온 치킨에 보니 핫후라이드에 매운 가루가 묻어있지 않았고 그냥 후라이드 맛이 나서 지점에 전화를 해보니 본사에서 지정한 가루 양만큼 넣은 거다 매운맛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본사에다 얘기해라 항상 핫후라이드만 시켜 먹었는데 본사에서 시킨 대로 한 핫후라이드가 맞다고만 말씀하시니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BHC에서 초창기 때 한번 먹어보고 핫후라이드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후라이드랑 핫후라이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아까 포장한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먹방을 하고 있는데 핫후라이드를 딴 데서 시켜 먹었는데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정량대로 다 뿌리신 거예요? 네 저희도 정량대로 프라이드도타민스에다가 핫시즌인은 다 좀 아 그럼 닭 자체는 똑같은 닭을 쓰는 거네요 네 닭은 똑같은 닭인데 좀 매콤한 게 후라이드도 핫후라이드는 잘 안 먹는데 아 그래요? 와우 얼른 먹자 진실을 알아볼까 후라이드 핫후라이드 먹으며 최고한 구독자님은 과연 어떤 치킨을 먹었던 것일까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BHC의 후라이드랑 핫후라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핫후라이드를 시켜 드셨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후라이드 같다는 거예요 튀겨주신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다 정량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대로 딱 만드셨다고 합니다 엄청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보기만 해도 후라이드인지 핫후라이드인지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 사진만 보면 후라이드인데? 후라이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러면 후라이드 먼저 이 행복한 질감 잘 못zh 배들 뿌듯 핫후 comprehen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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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맛있는데요? 자, 핫투라이드! 맵다! 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데? 아... 매워요! 확실히 핫해! 평소에 만약에 이걸 드시던 분이라면 먹었을 때 이거 핫투라이드 맞나? 라는 의심이 1도 들 수가 없는데요? Jewelry 속살은 뽀얗죠? 따로 안에 염질을 맵게 한 게 아니라 튀김옷을 맵게 한거라서요 오, 이거 매운데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신라면 정도 맵기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BHC가 이렇게 맛있었나? 저는 예전에 후라이드를 BHC에서 시켜먹어보고 너무 느끼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먹을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근데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네? 콤탕콤홍! 후라이드의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매콤함에 싹 잡아줘 근데 사실 BBQ 황금올리보다 살짝 매콤하거든요 고런 원리겠죠? 얘도 닭 가슴살을 먹어보자 소리 구간!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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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드에 소금 처음 찍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후라이드만 해도 간이 다 되다 보니까 딱히 소금 찍어먹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음, 또 찍으니까 나름 맛있네! 하악! 매운 양념소스가 있으니까 하트라이드가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저처럼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하트라이드를 시켜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운 양념소스를 포장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도 먹어줄까? oui 저도 잘 먹었지 한입 네에 네에 다ald 다ald 치즈 너무 맛있어 아... 자꾸 손이 가요, 여기! 바삭바삭 오, 맛있다! 많은 분들께서 중간남 컨텐츠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내려주는 게 음식의 양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마다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또 소비자분들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컴플레인을 걸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점주분들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리얼 사운드 먹방에 녹여서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신다면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세요! 맛조심에 Rudolf 와, 그런데 맛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찍어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냥 양념 찍혀나요? 매운 양념치킨 소스! 얘는 되게 고소하거든요? 얘는 되게 매워요! 고소하면서 매콤한 맛이 싹 도니까 너무 좋네요! 여운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 둘은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한입만 더 먹고 가죠! 오늘의 음식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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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어유...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 오늘 BHC의 후라이드랑 핫후라이드를 비교해봤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맛있었고 오늘 제가 포장해온 곳은 청주 율량사천전 BHC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시켜 먹어야겠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